청년 안반수로 물이 다른 처음처럼 난 노는 물이 달라 강도에게 납치되었던 아버지 포드의 한 남성이 은행 직원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. 지난 30일 오후 강도에게 폭행당해 정신을 잃은 후 이 남성은 강도의 차량으로 납치되었습니다. 피해자가 갖고 있던 현금을 갈취한 강도는 이 남자에게 은행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해 올 것을 요구했습니다. 하지만 피해자는 은행 직원에게 몰래 위급한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 신고를 부탁하는 기질을 발휘했습니다. 오후 3시 30분경 신고 전화를 받은 아버지 포드 경찰이 출동했고 수색 끝에 피어돈 빌로드의 한 가정집에서 강도를 검거함으로써 남성은 구조되었습니다.